강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5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.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, 만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입니다.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일자리, 취업지원,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에서 가능합니다. 제출서류는 신청 시 스캔해서 첨부하면 되고, 접수 후 적격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에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강서사랑 상품권이 지급됩니다. 지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 또는 강서구 취업장려금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. 고맙습니다.